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느낌으로 개봉 막 하고 시작한 무대에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교환시간 내주셔서 노래를 주호요 받아. 저희들이 이제 3주차 무대 인사인데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영화봐주시고 어떻게 좀 괜찮으셨어요? 오늘 인사하셨죠? 감사합니다. 저는 감독 김한민입니다. 이야 이게 시절 초에 여러분들은 복 받으실 겁니다. 네 가정에 돌아가시면 아마 굉장한 행복과 그리고 회문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 됐든 영화 2영화 찍는데 딱 1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이런 기술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삽부작중 역량과 하나를 봐주신 덕분에 그 기술력과 그 어떤 역량으로 이 영화가 가능케 됐습니다. 어느 쪽으로 영화 잘 보셨다고 하니까 주변에 입성은 좀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춥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무대 인사를 이렇게 이른 시간 이른 시간이죠.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12시 전에 아마 준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는 왜 이렇게 일찍 극장에 오셨지 혹시 고기가 고장 나셨나 그만큼 날씨가 추연돼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장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반드시 이 극장에서 오량을 꼭 보고 싶거든요. 이 아이맥스에서 보고 싶은데 아직도 못 보고 있습니다. 언젠간 시간이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많이 추천되어 있어요. 고맙습니다. 소유의 명예의 최동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름 춥고 기름 미끄럽고 이불 밖은 유형한 오늘 같은 일요일 날 이렇게 극장을 찾으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용자씨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게 지금 나으시면 점심시간 살짝 지났어요. 이 시간에 김밥만 더 떡볶이 드시면서 옆 테이블을 살짝 들릴 수 있도록 아주 작게 누리하고 죽이더라 여러분들도 그러나 한마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님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외군 준사의 역할이 김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외군을 연기했지만 강원의 영광이고 가족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죠? 네. 오늘 이렇게 주말에 추운 날 나와주셔서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보신 기운으로 월해도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지구하는 외군 찐 외군 고닛이 역할을 맡은 이문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이 아닌 박수를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그만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시죠? 네. 여러분 가정에 또 평화가 있길 바라고요. 그 안에 저희 노량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외군입니다. 저는 심하지 장군으로 우리 아침 배우 황명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라이너스에서 오늘 이렇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주말인데 또 피곤하실 텐데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감사드리는 거는 저희 노량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진식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제 40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계속 진격 중에 있으니까 오늘 즐겁게 보셨다면 주위에 많이 널리 알려주시고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명나라 여기 상인방 중에 막내 진작 역할 맡은 정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대부분 3주 차례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무대 인사를 하는 게 이 작품이 처음이라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노량 죽음의 바다는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고 웅장해지고 또 멍멍해지고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더 많은 분들이 이 뜨거운 감정과 감동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진을 향해서 진격하는 거북설처럼 오늘 한 해 목표하신 거에 진격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명나라 장군입니다. 심리 역할을 맡은 유성주입니다. 그 옆에 진작 같은 배우가 자기가 오른팔이라고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오른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 극장 철저히 해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못 보신 관객들이 많습니다. 저희 노량 저렇게 보셨다면 주변에 아직 못 보신 분들에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몇 나라 진리 역의 배우 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짠 거 같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노량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주변 분들한테 입소물도 좀 많이 내주시고 혹시라도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네, 가만히 계세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강농인과 배우분들께서 여러분께 저희 노량 가이드북을 진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겨요. 배우님 이거 뭐예요? 아, 세상에. 배우님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뭘 잘생겨. 또 할아버지 될텐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때 이렇게? 배우님 저도. 배우님 저도. 배우님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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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만 약속히 인쇄해.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다음과는 인사에 여쭤도 없다보니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야 많이 불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RaF